100일을 통한 아이돌의 재발견 아이돌 배틀라이크 안녕하세요. 아이돌 배틀라이크 MC 아스트로의 차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IY 소미입니다. 오늘 멤버들이 소미 씨랑 같이 MC 본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중독적이던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차은우 씨도 만화를 찍고 나왔다. 만찐남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순정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빛이 났다는데 은우 씨가 모태미남이 진 거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진짜 모태미남, 은우 씨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게스트 소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은 제가 정말 또 좋아하고 또 담고 싶은 분들이에요. 네, 아이돌 배틀라이크 2016년 마지막을 장식해줄 세 번째 주인공 올해 5대한 6대6 제대로 하드캐리한 아이돌이죠. 바로 스카트 7입니다. 스캐리한 아이돌 스캐리한 아이돌 진미 사진 쏟았어 네 앉아주시고 근데 우리 형이 어디? 형이 없어 네 오늘 못 나온다고 들었어 왔는데 오기 싫다 해가지고 왔는데 오기 싫다 해가지고 배털 라이프 쏘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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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인사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생 이런 걸 파이팅 파이팅 우리 마크 씨랑 뱀 뱀 씨는 배틀 라이프 시즌 1 MC 했었잖아요 그 막뱀 MC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막뱀 막뱀 MC 배틀 라이프 첫 MC를 맡게 된 막 형에게 제가 한번 선물 드리겠습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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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오늘 혹시 저랑 손미 씨가 굉장히 좀 많이 긴장이 많이 되는데 뭐 특별히 오늘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우리도 많이 틀렸어요 혹시 뭐 조언 같은 거 해줄 수 있어요? 막 하면 돼요 마음가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더 잘생겼어 이렇게 해서 팬분들도 지금 엄청 하드캐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댓글이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대요 이란에 계신 아나이타 님께서 제이비 내 가슴에 당신을 정말 아주 좋아하세요 아, 이거 번역기 놀아야죠? 그러면 아나이타 님께 하트 한 번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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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혜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보거미걸 님이 스리랑카에서 보내주셨는데 Sick & No Jam 노래 불러줄 수 있나요? 노잼 불러줄 수 있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내요 정말? 저희 설명할게요 저희 매니저가 No Jam을 불렀는데 그 매니저의 버션을 보여줄게요 Yep, No Jam 부르겠습니다 매니저 목소리가 이래요 노잼 너 없는 파티 제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제대로 해줘야죠 여기 보고 해서 노잼 너 없는 파티 네가 있어야 모든 게 완벽해 I feel like yeah yeah 네 이제 갓세븐 집중 탐구 핫 키워드 소커를 해볼 건데요 아 그래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갓세븐 집중 탐구 귀여워 핫 키워드 탐구 시간이에요 갓세븐에 대한 키워드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갓세븐 19인 우리 소미 씨를 통해서 맛보기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맛보기요? 네 여기서 19인? 첫인상이 가장 무서웠던 멤버 아 나 예상돼 아 예 아 왜 쳐어봐 쳐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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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알아요 절 거 같아요 절 거 같아요 네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같아요 아 아니면 좋은 거지 아니면 좋은 거지 가장 무서웠던 멤버는 가장 무서웠던 멤버는 네 제이비 씨입니다 제이비 씨입니다 제이비 씨입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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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어요 항상 볼 때마다 되게 항상 진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직도 무서워요? 아직도? 네 네 아 따뜻한 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따뜻한 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따뜻한 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야 그러면 제일 첫인상이 좀 좀 아 이 형은 좀 착할 거 오빠는 좀 착할 거 같다 이 사람 아 얘기를 많이 했던 건 잭슨 씨이지만 되게 쏘미 저희가 활동이 잠깐 겹쳤었어요 그럴 때는 마크 씨께서 되게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밝게 잘 해줬던 거 같아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맛보기 탐구고요 이제 갓샘 멤버들 지금부터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몰라요 네 잭슨은 없는데 그럼 잭슨은 없는데 잭슨은 잭슨은 여기 있잖아 여러분 여기 있잖아 죄송합니다 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되게 신났어요 그러면 제이비 씨 네 어떤 키워드가 나올 거 같나요 아 간음이 안 가네요 절대 네 간음이 안 가요 지금 아 그럼 MC 분들은 다 아세요 여기 저희는 알죠 저희는 여기 다 있습니다 오 힌트 한번 드릴까요? 네 네 힌트 하나 주세요 이게 음 뭐 순댓국집이나 뭐 설렁탁집 가면 그렇지 집어서 하는 먹어야 돼요 깍두기 아 재범이 형 깍두기 깍두기 아 재범이 형 아 재범이 형 재범이 형 바로 한 번 대볼까요? 그럼 대볼까요? 오늘 재범이 형이 핫도키를 하네 깍두기 깍두기 진짜였어 네 형 깍두기예요 진짜였어 네 저희가 리얼리티를 하나 하고 있는데 게임할 때 너무 못해서 제가 제가 의욕이 없어요 몸 쓰는 게임은 네 제가 뭔가 딱 승부를 잘 봐야겠다 하면은 진짜 죽어라 달려드는 성격이라서 그러기 싫어서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네 열심히 안 하는 거 신기해요 임승부 자네 임승부 열심히 하지 않아? 다음 영재시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와우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뽀뽀 뽀뽀 이거 뭐야? 처음 들어봤는데 아 근데 이건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영주야 네 형 최영주라는 배그를 챙겼대요 그 이상한 사진을 자꾸 들고 있지 마세요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나도 궁금하다 아 잠옷 짜겠다 잠옷 짜겠어 잠옷 짜겠어 잠옷 짜겠다 이 사진 보니까 느낌이 좀 어때요 음시계가 그냥 저는 솔직하게 이게 처음에 여장 콘서트 때 여장을 하는 게 저는 극구 반대였어요 에이 저 너무 좋은데 정말 하기 싫다고 오늘 아니 이걸 들고 계시라고 내가 내가 줄게 백그라운드 저희가 콘서트 회의를 하는데 제일 반대했던 친구인데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 형도 그래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재봉오빠요 아 왜 나야? 아니야 괜찮아 한 번 쏘미 오빠 제봉오빠 다음 진영씨 키워드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영씨 막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이게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거 봐요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실제 짝사랑을 했던 기억을 불어 익힌다 난 이제 혼인해야겠다 혼인이 뭐야? 다른 여자랑 같이 살아야 하는 그 여자만을 지켜주고 좋아해줘야지 네 방송에서 봤는데 멤버분들이 진영씨를 대스타 취급한다 아니 취급이 아니라 대스타처럼 대스타 네 그건 정말 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의제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바꿔요 자리를 바꿔요 양보하세요 진영이 형은 또 일어난다니까 아 대스타 웃긴 게 저희가 그런 장난을 치면 즐겨요 아니 해 주시니까 그러면 강제 기억 조장남 진영씨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전 세계 100개국 팬들을 위한 다양한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뭐요? 일단 그러면 먼저 카메라 보고 사랑에 빠진 표정 와 와 진짜 이런 거 저 못 보겠는데요? 아니 이거 보고 캐스팅 들어올 수도 있어 하나 나를 공개해주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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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번 Phil live uc 요란 Zack 것 같아요 펑제한 표정 네? 펑제한 표정 펑제... 비웃는 표정 아 이거 나분 도움만 왕 altern 에로틱한 퓨전 피부에 질린 퓨전 잘한다 잘 봤어 잘 봤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안 돼 왜왜왜 아니 그럼 저 여기 앉을래 어 안돼요 안돼요 아 진짜 형 아 진짜 여기서 다음 팀은 뭘까요? 다음 팀은 뭘까요? 벤베 아 저요? MC 아 저요 왜왜왜왜 유명하죠? 미쳤다고 내 친구 미쳤다고 뱀뱀씨 이 말 되게 자주 듣죠? 네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징독 있잖아 아 맞아 징독 바닥에 징독 바닥에 징독 바닥에 징독 보고싶어요? 나 열심히 하다가 보고싶잖아 바닥에 징독 바닥에 징독 섹시한 두 분이야 섹시한 와우 제대로 하는 거구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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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열심히 하겠다 이에 이어서 마크씨 키워드 한번 볼까요? 그렇지 와우 와우 정말 놀랐죠 아니 무슨 공원 들어가는 중 뒷마당이 없는 거야 뒷마당이 없는 거야 박물관 회사에 놀러 오는데 음료수를 이렇게 넷박스씩 들고 와가지고 나눠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징스 징스 징스랑 같지? 맞아요 맞아요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는 게 잘 챙겨주고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유겸씨 아 유겸이 대형견 대형 대형아 되게 작았었대요 유겸씨가 하지만 자기가 커진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대형견처럼 형들에게 막 아기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대형견이라는 별명이 생겼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꿔야 돼요 네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막 뭐라고 하면 근데 형 나보다 키 작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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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잠깐 막 그냥 말도 안 돼요 샤워하고 노래 부르고 독특해요 그러더니 막 보고 가요... 그럼 보고 가지 그럼 뭐 아 뭐 할수 있어 표정이에요 표정이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제봄 형? 아니, 아니요, 지금 아, 지금 나 안 봤어 아까, 아까 그리고 비웃는 표정 있잖아요 연기할 때 그 비웃는 표정이 항상 매일 저한테 하는 표정이 그냥 그냥 왜 혼자 해? 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뭐 이길 수 있는 거 이제 키 내려다 볼 수 있으니까요, 형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대형님, 유겸 씨, 이제 겸 더 스테이지 겸 더 스테이지? 대형님 생겼어요 우승을 했었는데 오늘 파워프란 텐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 전에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무대에서 괜찮아요? 다시 바꿔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 어떻게 돌리는지 알겠죠? 근데 이게 지져질 수도 있어요 바닥 닦아야 돼 아, 아 아 오, 왜 저런 노래네? 와, 시작했어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터져라, 터져라 오, 멋있다 우우 아, 좋았어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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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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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우! 너무 멋있어요! 괜찮았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잭슨씨가 남아 있잖아요 저는 키워드 있죠? 왕 파피 라고요 왕 파피? 그럼 왕보피니까 좀 귀여운 그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던져봐, 던져봐. 빨리, 빨리, 빨리. 와, 혜영이 나 쓰러진다. 고마워. 고마워. 벌써 12월이 다 됐어. 왜 글쎄는데? 작년은 지난 지 얼마 안 됐어. 12월이지만 근데 우리 11월은 유념이 생길지. 서로 선물 주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아직 그런 건 정말 촌스럽잖아. 그러니까 좀 믹스해서. 아니, 근데 지금은 우리는 서로 사실 친한 친구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이니까 3만 원 이상 못 사주지 않아? 아, 만 원 내로, 만 원 내로. 사줘. 아, 만 원. 아, 만 원. 아, 만 원. 네. 뽑기를 조금 해서. 제비 뽑기를 조금 해서. 내가 만약에 했는데 만약에 마크를 뽑았어. 그러면 이제 만 원 안에서 우리가 사주는 거야. 아, 서로 사준 거야? 아니야. 내가 사준 거야. 내가 너한테 사준 거야. 내가 마크를 뽑아. 그럼 내가 마크를 사줘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뭐 좀 뽑을 거야. 사줘 좀 뽑으세요? 내 이름을 뽑았어. 그러면은. 나 자신을 사초. 어어, 아니 아니 아니. 사초, 사초. 사초, 사초, 사초. 사초, 사초. 아, 라켓야. 자, 그러면 내가 보유 유경. 아, 이름만 하지 마. 내가 뽑은 사람한테 줘야 돼. 절대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왜 이렇게 오후닝 나쁘지? 형 자기 이름 두고 왔어? 어. 그럼 형성물 없는 거야. 그럼 형성물 없어. 왜? 진짜로? 진짜로? 진짜? 헐 진짜세요? 아 나 말로 못 봤는데 나? 아 나 진짜 깜짝이야. 야 다시 하자. 소식해. 서로 확대. 아 어디 찍는지 찍고. 끌어내라. 형 너 위로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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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게요. 저는 사실 영재형을 꼽았거든요. 방금 제가 나오면서 들었는데 핫팩을 갖고 싶다고 들었어요. 핫팩이 어디서 팔지 몰라요. 아이고 월월 잘생기셨대요. 근데요. 이게 붙이는 게 있고 되게 손난로 있는데 아 뭘 좋아할지. 핫팩이 파내었잖아. 응 좋네요. 야 나 이미 출첵했어. 왜냐면 너 만 원 들고 편의점 밖에 못 가. 편의점에서 뭘 샀지? 사탕. 사탕 샀지? 무슨 매수 샀지? 무슨 매수 샀지? 자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가 좋아요. 저는 지금 평소에 먹뿌리기 굉장히 좋아해요. 먹뿌린 것 같아요. 게임. 다음 분. 다음 분은 전화 오세요. 전화 오세요. 전화 오세요. 우리는 없어. 이 쪽xa. 이 쪽xa. 여기는 서로 위로하는 area. 신명아. 우리는 먼저 우리 정부는 리더. 제발 뭐 저! 저기 가세요 저기 럭키마트 있어요 잠깐만 뗄게요 어우 추워 추워 아 추워 진짜 말도 안 돼 한 번 싸울까 이거는 4,000원 이거 2,000원 이런 건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정이 형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럭키마트 들고 있어 3탄까지도 안 돼요? 너 혹시 나 뽑았어? 어 럭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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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유겸은 생일이니까 형은 내가 나중에 사줄 테니까 이거 딱 나 공원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딱! 딱 이거 하고 아이스 초코 넣으면 내 안에 아, 사기 아, 사기 아, 사기 아, 사기 그래 11,000원 11,000원에다가 여기다가 안에 아이스 초코 같이 넣어 팬티 사이즈 색! 팬티 사이즈 팬티, 팬티, 팬티 사이즈 자, 1번 외로운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요 햄, 쌀. 근데 일단 영재 형을 뽑았어요 오~! 하트웨이 Bird 진짜 싸웠어 잘 쓸게 이겨봐 어... 오.. 진짜? 근데 사실 단밤이 구두에 사용할 수 있게 일ixíupid 오오옹 이번 달에 정말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따라서 그냥 이 채로 주는 게 선물이 아닐까 ㅋㅋㅋㅋㅋ 아아 아 아하하하 그냥 만원 그냥 했는데 그냥 만원 형님 정답이에요 야 진짠했어? 야 처음 골랐네 야 아키마 두번째 뛰어갔어 진짜 뛰었어 아 쪼도 가려야겠어? 진짜 떼었어 여러분들도 저희들처럼 서로 성분 교환도 하고 서로 독담도 나누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7년에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너링은 너무 되게 훈눈했는데 저도 I.O.Y 멤버들과도 만 원의 행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멤버들은 채우고 진짜 한 번 해보려고요 파팩은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잭슨 씨랑 진영 씨는 꽝을 뽑았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시죠 안 좋은 얘기만 하죠 개인적으로 멤버들한테 받고 싶은 선물 혹시 있었어요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죄송해요, 죄송해요 좀 움직여요 진영 씨 있냐? 저는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뱀뱀이 나 사줬잖아, 그때! 어? 기억해? 기억하지? 역시 커피보다 저희가 더 좋은 거를 이 아이돌 배틀라이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과연? 뭘까요? 바로 갓세븐이 좋아하는 고기 한돈을 준비했어요 이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미션 5가지를 수행해서 가장 빨리 맞춘 멤버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 대박! 아,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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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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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레이디 퍼스트 영주 씨부터 오! 오! 레이디 퍼스트 죄송합니다 네, 네 혹시 오래 걸리냐, 빨리 끄냐, 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 오! 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누구, 누구 하시죠? 시작! 달라진 게 없네요? 오! 달라진 게 없네요? 오! 오! 리액션 따 따 따 따 따 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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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앉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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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이에요, 원샷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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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영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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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꽉이 힘들어 오, 역시 손가락 힘 한 조각만 드시면 돼요 한 조각이요? 네, 한 조각만 드시고 한 조각! 오! 나 이런 걸 좋아해, 재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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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야, 이거 좀 오, 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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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쉬네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로 장롤할게 세 개 하나 둘 잘한다잉 나 진짜 잘한다 축하드립니다 2시간 지났습니다 2시간 지났습니다 2시간 지났습니다 3분 7초 3분 7초 3분 7초 오래했다 현재 1등 현재 1등 현재 1등 그럼 다음은 진영씨 도전할게요 아주, 아주 아주 빡 진영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가 보다 화이팅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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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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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병 마크였어 이렇게 옆으로 가서 오! 오! 아, 너무 빨리 마시지 마 진영아 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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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한다 현재 1등 30초 지났어요 30초 지났어요 이게 또 한 조각만 먹으면 되거든요 아, 그럼 연주시간 까두고 그거로 안돼요,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아, 아빠는 이 압션 잘한다 자, 즐거워! 아, 멋있어! 오! 오, 멋있어! 어, 뭐해! 슛붕! 하나! 둘! 여기 꼈네! 성공! 1분 15초! 엉망이 됐으니까 현재 1생이고요 그럼 다음은 저희 재범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역시래, 누가 역시래 했지 아, 요래! 김 깍두기 형 김 깍두기 형 콜라 원샷 오, 멋있겠다 멋있다! 저기 뭐였어요? 불완전! 불완전! 과거 웨이크 아니었어요? CF 들어갔는데요 안 까지 않았어요?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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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당황했죠? 자기도 당황했어요 하하하하 휘파람 불완전! 코에 묻었어요 코에 코에 몸을 사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 임깍두기의 반란인가요? 깍두기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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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맵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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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케이! 시작! 우와! 나 망했어 렛츠고! 왜 콜라 잘해? 우와! 우와! 대박! 콜라 대박! 얼굴이 콜라 쓰게 돼간다 우와! 우와! 인생 진짜 힘들다 왜 두 개 되냐? 아! 왜 이렇게 잘해? 왜 두 개 해? 오! 뭐 냈어요? 여유 하나만 줘요 하나 먹고 싶어서 오 마이갓! 내 분은 두 개 먹어 야 우리 우리 아가씨 짠이야 진짜 인생 잘해 인생 잘해 현재 오이스트 경과 인생 잘해 나와 먹어 뱀 먹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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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뒷파람x2 뒷파람x2 나 아직 안 키고 안 키고 안 키고 안 씹어 씹어 형 뭘 풀어 근데 오! 니가 어떤 줄 알았어 니코노 하하 목에다가 야! 피어내소 손해봐 줘 이거 이거 목으로 나와네 나만에 세 개면 돼 세 개 오까락질 오와! 아! 3등입니다 그래도 탈락 아니야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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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sekali!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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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네, 틀렸고요, 그 방금. 오, 따블. 따블. 이거 알잖아. 이거 맞아. 네, 시장님이 갬블러 해요. 1분 7초. 1등이에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준비, 시작! 야, 내가 진짜 제일 많이 하려고 해. 이슬유경성겸. 비행기 안에서 세관 신고를 쓰고 있는. 땅콩, 땅콩 먼저. 레몬 부셔. 뷔시어. 뷔시어 레몬? 히터 레몬, 히터 레몬. 히터 레몬. 히터 레몬, 히터 레몬. 히터 레몬. 히터 레몬. 렛에이드다. 와 진짜 뿌실 줄 몰랐다 어 여유 여유 나도 이걸로 해야 돼 하나 둘 둘 셋 어 유겸이가 더 빨랐던 거 같은데 13초 아쉽게 어떻게 1분대가 나와 네 그럼 마지막 한 분 남았죠? 잭슨씨 나오실게요 큰 낭둥이 잭슨씨 현재 1등 마크씨고요 이거 기록을 깨야 1등을 하시고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저 이길 마음 없어요 그러고 하면 1등 해요 어 그래요?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그 말 한 거예요 시작 요런 댓글miyor 아 여기요 아 여유여 여유여 유튜브 관심 없어요 에스콜라 담당콩 안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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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빈! 귀여워! 레몬 잘 땄어요 야 진짜 시겠다 한 조각만 드시면 돼요 저 힘이 탈락이죠? 탈락이야 탈락이래 찍혀도 돼? 아 잘생겼다 비타민C 아 정렬 1분 43표로 아 그래도 빨랐네 1등 마크 마크 씨는 우리 둘 중에 한 돈을 선물 드릴게요 그럴까요? 구경 좀 하자 구경 좀 축하드립니다 와 죄송합니다 꽈도 붙어있어 정말 이 후끈후끈한 분위기를 해외 팬들도 정말로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와 닿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팬분들과 화상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이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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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다음 화상통화 갈게요 다음 화상통화 갈게요 다음 화상통화 갈게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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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하이 아 아 아 아 평소에 한국에 관심 많으셨어요? 예 예 예 예 예 그럼 갓세븐이 들어줬으면 하는 소원이 있나요? 히리가 프리스타일 랩 프리스타일 랩 아니면 우리 그 오랜만에 유겸이랑 뱀뱀 볼까요? 아 아 왜 하지마 아 아 아 아니 잭 잭 잭 잭 잭 뱀 해야지 아 막 뱀 한번 해줘 잭 뱀 해야지 맨날 세뱀까지 장난치잖아 아 아 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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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화상통화 연결 갈게요 아 진짜 웃겨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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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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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가세플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혹시 Hey, Marcian, you say I love your girl, Mr.Neggio, please? 이런 거 참 잘해 에브라 Love you 진짜 너무 힘든 건데 Bye, thank you Bye bye 이번에 VCR 두 번째, 글로벌 K-Food 지금 바로 볼게요 K-Food We're about to try some delicious food It's delicious In this fancy looking restaurant behind us It appears to be some kind of fish But I don't know Adam's a little scared Very scared But bring it on Alright, so kimchi Is this... is this stuff spicy, Chloe? This... this red stuff Yeah Okay, here we go Really nice Oh absolutely Wow This is how it was Yeah, yeah It's nice It all goes nicely together Stop! I can't even pick it up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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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ty 나만의 몸이 고생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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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taste the nails. I like the flavor. I'm eating the bones right now. I'm not going to eat the bones. Are you supposed to eat the bones? Extremely spicy. Oh my god, it's so hot. Try more feet. Here you go. Thank you, Lily. You're welcome. Do you want me to feed it to you? Not really. Yay! Delicious. And it tastes like a claw. So this isn't that weird for you? I guess not, it's not. The flavor's like barbecue ribs. I disagree. It is! You crazy. It is not like barbecue ribs. It is, I think so. It tastes like cinnamon. Yeah, so what this is called in Korean is Samgitan. So they eat it during the hottest days in Korea. Because they have this idea of fire versus fire. So they eat something really hot. So they eat something really hot. Because the ginseng and the jujubes are supposed to balance your body heat. So it helps you combat the heat and not be too tired. How do we know what we are eating? I like reading about Korean cook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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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us to try this food. I think it was brilliant, especially on a rainy Sunday for me. I'll definitely try it ag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납치! 아, poor little dude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네! 근데 이 먹으면 또 먹게 된다니까 잘 먹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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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먹으면 또 먹게 된다니까 I'm sorry, it's gone. And we're finished. 아이돌 배틀라이크, 이번엔 또 하나의 배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바로 라미네 탄생, 소미의 맛을 잡아라! 소미의 맛인데? 한눈을 진다, 가위바위보! 유유야! 현재범이요. 슈퍼 먼저 갖고 와. 아니, 슈퍼 먼저 갖고 와. 대표 한 명씩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재료 선택할게요. 한눈을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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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슈퍼 먼저. 슈퍼 먼저. 슈퍼 먼저. 슈퍼 먼저. 슈퍼 먼저 갖고 와. 슈그랑 비슷해. 뱀통이다. 전장? 이거 필요 없어. 이것 좀. 누가 아니면. 도전하자. 도전하자. 예, 예. 네, 전장 고르셨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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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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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계란, 계란. 우리 이미 끝났어요. 야, 여기 좋은 팀 왔어. 언제, 왜? 야, 이미 반쯤 이었다. 야, 이미 반쯤 이었다. 야, 이미 반쯤 이었다. 가만.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알았어. 가위바위보! 이거 어때? 뭐야, 이거? 이거 어디 가져가? 이거 들고 가면 안 되나? 좋아, 좋아. 안데리, 안데리. 예? 가난이. 바위바위보! 예스! 안 되고! 바위바위보! 아, 진짜. 콜라, 콜라. 아, 진짜. 콜라, 콜라, 콜라. 아니, 이건 뭐야, 근데. 이건 뭐야? 우리 이겼어, 이제. 아, 걱정되는데. 다섯 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해야 되고요.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생크림도 상관이 되는 거예요. 왜 메가 컸어? 자꾸 오래. 지금부터 라면에 탄생, 소미의 맛의 찬성. 볼 때까지. amigo. 이거 먼저 넣는 게 아시겠죠? 이거 먼저 넣는 게 아니겠죠? 앞치면 우리 앞치면 안 passed. 앎을 안 passed. 나, 나 잠. 난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처음에 넣네, 근데. 처음에 넣는 건가요? 그럼, MC분은 가위네. 아, 나. 어, 추워. 내려가 있어야지. 어, 어, 어. 어, 어. 이거. 어, 뭐야? 어.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니 아 아 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뭐 안자 해주는 거니까 아 아 무조건 이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 많이 넣어야 될 거 같아 아니 많이 넣어야 돼요 진짜 어떻게 이거 넣어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과연 국물 맛을 어떻게 낼 것인지 된장국이야 거기 진짜 나 보지 마세요 벌써 된장 냄새 나 반은 좀 보면서 넣고 있는 거죠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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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계란 풀어 먹어요 아니면 안 풀어 먹어요? 안 풀어 먹어요 저도 질문 하나 있어요 낙지 풀어 먹어요 알았어 쌩 좋아요 쌩 아 아 야 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그렇게 멋있었어요? 진짜 와 먹고 싶다 나 이거 마늘? 이거 진짜 만두는 터지는 안 돼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대박이야 이거 제법 솔직히 요리 되게 잘 하시는 거 같아 먹어봐 먹어봐 괜찮아? 근데 여기도 괜찮아요 우리도 하나씩은 나 좀 하도 못하는게 진짜 맛있어 아니요 너도 아니요 너도 잭슨이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아 아 솜이 입맛을 잡아라 아닌가요? 글쎄 네네네 근데 여기도 괜찮아요 우리도 아 지금 먹을 거예요? 괜찮아? 진짜 너 먹지 마요? 진짜 너 한번 우와 진짜 맛있겠다 좀 냉랭한 것 같은데 뱉기만 해 어 오 오 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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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이쪽 팀 수빈씨가 시식을 해볼건데 자신있죠? 화이팅 저희는 뭐 자신 자신 있을 정도일까요? 너무 여유롭게 그렇죠 완전 여유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뺏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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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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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뱀 팀의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냉철하게 평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별로다 아 만두 너무 맛있다 만두 맛있어 어 진짜? 딱 있어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아 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정말 옛날 느낌이 나고 아 죽겄네? 혹시 분식집 하지 않아? 정말 옛날 느낌이 나고 아 죽겄네? 아 죽겄네? 완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완성됐죠 저는요 여기 쪽만 먹고 저기 거 안 먹어도 될 거 같아요 왜? 도미야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원래 라면이 있는 거 다 넣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생크림도 조금 넣고 만두도 넣고 계란도 넣으니까 뭔가 더 맛있어지면서 아 뭔가 좀 짱뽕? 여기보다 괜찮을 거 같은데 푸짐한 맛 푸짐한 맛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한번 먹어보세요 아 먹어야 돼요? 오오오오 죄송합니다 동작이 이건 크냐 라면 아니에요? 약간 미소국 미소국 일본의 미소라면 아시죠? 아우! 오 낙지쓰 봐봐, 우리 라면은 먹으면서도 음막 있어요 애매한데, 이거? 기도한 거 같아 네 맛보고 냉철하게 평가해주세요 와 맛있다! 진짜 궁금하다 나도 먹어봐야 돼 여기 면이 꼬들꼬들한 거 같아 오! 어우!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맛이 없어야 되는데 맛이 있어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맛만 볼게 맛만 볼게 한 번만 아니 저거는 맨날 먹던 맛인데 이건 정말 대박 맛있어 진짜 몰라 죄송한데 이러면 안 돼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어 나쁜 냄새가 없잖아 나쁜 냄새가 없잖아 업체를 당겼는데 있을게 없네 아 아 자, 뭐 하죠? 소미야 여기 음막이 있었어, 음막 자, 다들 눈 감아주세요 네 잘 감아 최종 승리팀을 결정해주세요 감았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소미의 입맛을 잡아라 승리팀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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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케이! 이거 뭐 당연한 결과였죠? 당연한 결과였지 아 여기는 처음에 먹었어요 아 진짜 튀게 하고 맛있다 했는데 뒷맛이 너무 짜요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짜리나라고요? 너무 짜요 짜? 뒷맛이 짜네 제가 만약에 은우 이마를 잡아라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니까 일본 미소라멘 느낌 된장국 또 먹을 거 아니야 네 자 오늘 저희도 정말 기도 빨리면서 되게 재밌게 멘트 진행을 했던 거 같은데 내년 2017년도에도 더욱더 하드캐리하며 멋진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혜로트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아이돌 배틀라이크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아이돌 배틀 라이크 라이크 동봉하시길 바라는 게 유정은 트립 아 난 오늘도 할 일 해 How to carry head Let's fly and fly and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How to carry head How to carry head Let it go, let it go now 흔들어 다 질어 다 놔 How to carry head How to carry head How to carry head Let it go, let it go now 흔들어 다 질어 다 놔 How to carry head How to carry head How to carry head My game에서 진 적이 없어 매방 끝장을 봐 패션이 넘쳐 거품이 살짝 낀 우린 노는 데는 안지는 실력 있는 게 뭐 근데